요리의 생일이 오징어죽 기념을 열거에요 조리하라 저는 앞서질러서 오늘은 아랫산 마색 다질러서 가라않고 뭐지? 주문을 해야지 주문하기 아 아 아 제가 해볼게요 하도는 어디다 넣으라고 여기 일단 주문을 해야지 주문하기 음료냐 뭐냐 아니 아니요 오늘의 행사 메뉴가 있대 스페셜 스페셜 그래요 그럼 스페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르고 내리고 해야지 오르고 내리고 해서 맨 아래 있댔어 그럼 뭐야 오늘의 행사 메뉴 아니야 저기 써있었어 5,500원에 두개 이거 써있었어 그거 찾는거야 지금 없어 이거 지우고 다시 올려야지 맨 아래 있다 그랬는데 맨 아래 어디있어 초기화 초기화가 왜 여기 체크돼 이거 이거 언제 시켜먹어 언제 시켜서 먹어 저거 저희는 특별 메뉴는 따로 없어요 따로 없대 왜 저기 써붙인거 있는데 특별 메뉴는 따로 여기 없대 어? 여기 특별 메뉴는 따로 없대 그러면 세트 메뉴는 세트 메뉴 해갖고 저거 불려서 저기 써붙인거 있어 두개에 5,500원 써붙인거 그거 찾는거야 아이 또 안됐다 이거 뭐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 세트 안된다 글쎄 여기 입력을 안해놓은거야 영상에서 주문하는거지 입력은 안된다 그러면 이거 못해보잖아 베스트 베스트? 뭐 드실래요? 아니요 베스트 알았어 베스트 그러면 눌러? 어떤거 어디갔어 결제하기 아 이거 할거냐고 물어봤나봐 아 이거 할거냐고 물어봤나봐 응 주문 담기 어 여기 나왔잖아 주니어 세트 6,900원 어 세트 그럼 이제 결제하기를 해야지 어디있어? 결제하기 매장식사잖아 매장식사 주문하시겠습니까? 확인 자기 잘한다 자기 잘한다 왜 안들어가 자 눈치꺼 아니 고마 고마 거기까지 눈꺼 됐어 들어갔지 뭐 들어갔지 뭐 들어갔지 뭐 아 진짜 결제가 끝날때까지 빼지말래 응 결제하고 있나봐 승인 요청 승인 금액 요청 눌러 요청해야지 확인 확인 카드번호도 써야되나? 카드번호도 써야되나? 카드번호를 내가 어떻게 알고 이거 뭐게 신용카드를 그린과 같이 그린과 같이 집어넣는거 아 꽂아주라고 아까 덜 꽂았나봐 맞아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아 승인이라야되네 승인이요 두개 나왔습니다 네 갖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승인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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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жизни 승인되어 충격 hah okay 승인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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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지금 발목 음 여기는 누가 해야죠? 여기는 누가 해야죠? 그쵸? 이건 뭐가 안돼 운력, 운력, 성수가 제일 나아 운력, 운력 처음에는 강아로에서 거먹 됐는데 실수 한 번 하고 나서 또 해보고 세 번째 하니까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 느꼈어요 마트에서도 잘 어울려 네 저는 좀 보다 단수라고 한다던데 좀 쉬웠어요 그리고 또 경기가 복잡하네요 오늘 하고 되겠죠 네, 오늘 새로운 경험했어요 저번에 옆집에 이동하려고 왔는데 이제 앞으로 오는 게 괜찮겠다 자기가 기분 한 거 가져왔어요? 아, 이거 짱 있었어요 기분 짱이신 겁니다 이제 혼자도 하실 수 있어요? 그럼요 잘 안되던데 잘 안됐어요? 내가 주문하고 싶은 거 아니고 아무거나 눌렀어요 일단은 그랬어요? 아니, 근데 그게 혼돈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화살표를 누르니까 이제 단계가 나오고 쉬운데요 쉬운데요? 언제 해보신 거예요? 쉬운데요? 무릎이 어려운 거예요 그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? 한번 도전하는 게 중요하지 너무 괜찮겠다 쉬운데요? 다음에는 하실 수 있어요 네, 네 네